안녕하세요, 포키입니다. 오늘은 대왕가리비를 가져왔습니다. 대왕가리비로 만든 가리비 비빔국수, 가리비찜 같이 먹을게요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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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에 매운 마트 마트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양념장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마요네즈 아삭아삭 초콜릿 가위바위보 와...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너무 맛있어 양념장 바삭바삭 즈그랑 같이 먹어줘습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